네 오늘 시장 키워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인 아무래도 키워드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의 하원 표결이 오늘 예정일에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키워드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말이죠. 3월 9일날 미국의 하원의원에서 1조 9천억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아무래도 표결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법안 자체가 성인 1인당 1,400달러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9월까지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를 인상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1년간 잔여세액공제도 좀 확대하고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진단 지원, 학교 지원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또 유동성 과잉 공급에 따른 기대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또 금융권에서는 또 과한 또 이게 지원 아니냐라고 또 우려도 섞인 말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주도에서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2150조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지난 6일 날이에요. 주말에 6일 날 상원을 일단은 통과했고요. 하원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 서명 이후에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은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좀 부각을 하고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과잉 공급, 거품 등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고평가 기술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VR, AR 요즘 핫한 메타버스 관련 업종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일 날 현지 시간이죠. 미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로블룩스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로블룩스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Z세대까지 해서 메타버스 열풍 중심에 있는 모바일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VR, 증강형실, 가상세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무려 290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지금 상장에 대한 기대감, 관심을 한 번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3D 블로그로 인해서 구현된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면서 또 가상화폐 개념인 로블룩스를 통해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약간 이렇게 비전을 미래에 약간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의 또 시장 조사 업체인 애널리틱스가 2025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 올해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2025년까지 310조 원의 시장의 규모를 형성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하면서 여기서 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블록스가 최근에 유튜브를 제치고 미국 10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다양한 업종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종목 키워드로서는 가장 특징이 있는 종목이 금호석유화학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호석유화학이 3월 9일 날 오늘이죠. 이사회를 열릴 계획입니다. 박철환 상무의 주주 제안 주주총회가 아무래도 안건으로 상장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열릴 계정인데요. 박창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아무래도 그동안 지분도 대주주로서 많이 갖고 있고 보통주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을 각각 천만원에서 1150원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와 함께 자사주소가 그 다음에 이사진 혹은 신규 이사 선임 등 이사진 변경 등에 대한 요청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권 분장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자체 회사에서는 지금 박상무의 주주 제안이 상법상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반면에 박상무 쪽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이번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또다시 분수령이 되지 않나 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금호석유화학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